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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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승려 91% 터로는 저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라. 이거 잘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았다. 어후 말파야. 뭐갔죠 이 새끼들? 말팡 리포점 말팡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쟤네 중에서 탈런 승률 91팀은 거의 암살자 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보니깐 형 나 진짜 아 12판 승률이야? 나 뭔가 했네 보겸은 나 부패보고 승격이 있어 진심으로 GBK 100% 아 오바야 진짜 오바야 5초 4초 이런거 말팡 왜 안박지? 어 뭐야 전멸을 피하려고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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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아 아 아 네 너 좀 쎄다? 말파 그부가 유달리 아가님 하나, 둘, 셋 바텀 시선 뭐게? 어 뭐야 쉬바라마 딜파이트는 진짜 무슬모 진짜 말파이트가 유일하게 허용된 딜템은 심홀 하나다 여러분들 인정? 말파이트는 딜템은 진짜 하나만 가야돼 심현의 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어템이기 때문에 진짜로 벤시가 아니 진짜 말파는 무조건 심홀 하나야 심홀 얼굴은 딜템이 아니야 방템이야 힐 좀 먹었다 아가를 절어버리기 망한심까지는 괜찮겠다 아가를 까지 솔직히 이것만 가도 야 이거 쓸어 담아요 진짜 심홀만 가도 충분해 솔직히 존나 쎄 아니 심홀에다 망한심만 신어서 원딜 그냥 너덜너덜 버린다니까 힐 없으면 죽어요 진짜로 AP 말파 소주맨에서 후반에 누가 맞아주냐 전멸이 없어야 맞아주지 누가 싸워주냐 아니 잘하다고 왜 방콕이 되지? 오감용이 다녀 오감용이 다녀 hindu 16대 15 쫓나 유지할거같은데 유지하다 누가 이렇게 싸는거야 아 싸말람이야 근데 cs 뭐고 빠진다 빨간 ged 그 마감봉 간다 아 와드가 안되있었어 와드가 하나도 안되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내 실수다 마감봉 가야죠 이거 무조건 아 말파이트 둘이 가니까 존나 세긴 하다 맞으니까 정신 못차리겠네 아 말파이트 둘이 가니까 아 존녀도 존냐인데 그냥 궁 마관 궁 한방에 모든걸 건다 요것도 마관이 있지 마관신 있지 다 거의 마관같은거잖아 이거 마법정리 깎는거고 좋지만 맞히면 쏠핀인데 다 맞아주네 아 궁화 가는거 아니지 궁화 궁화랑 존나 잘 어울리잖아 랑불이 질듯 누구한테 질듯 한대 두대 아 아 말파는 씨발라면 맨날 너무많은데 두대 지랄이야 아 아 짜증나네 아 라타님 오지마라 왜이렇게 똥부리냐 와가지고 왜이렇게 똥부리냐 리진이랑 리진이랑 와가지고 왜이렇게 똥을 부려 치킨 호텁을 파괴됐어 궁...궁 앗겼으면 좀더...어 궁앗겼으면 다 앗겠다 위– 야 괜찮아 괜찮아 뭐 그렇ети고 모 charter 나중에 기회되면 팬가입 해줘 팬가입이 진짜 의미있는거긴 해가지고 럼블 구인수 짱좋다고? 너 설마 헌터 방송 보고왔냐? 그럼 나랑 장난치자 꾸던지네 애새끼들 으아아아 메가복에 앨리스랑 리신 던진기로 맘 먹은거 같은데 둘이 뭐해? 럼블럴 이 새끼들 존나 던지기 난다 근데 팬값이 중요하다면서 왜 팬값 아니고 중요하구? 안녕 어륵님 감사해요 한개 팬값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쥬니야 갈꺼야 아 또 죽겠다 이봐 겁나 쎄다 데미지는 진짜로 잠시만 나이스샷 졸다 쎄다 와 우리 GBK 희은 님도 감사해요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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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만 해라 가끔만 아가씨 너 맨날 하지말고 가끔 엄카 쓸 때는 가끔만 해 어머니한테 죄송하잖아 장난이고 어머니 그러지마라 나 안좋다 허락맞고 하는건 괜찮지 나 이 형 진짜 좋아하는데 이 형 진짜 힘들게 살아가지고 이 형 좀 도와주고 싶다 아 그건 괜찮지 허락맞고 하는거 진짜 괜찮죠 나 진짜 엄마 화면에 보이는 이 형 있지 진짜 못생긴 이 형 진짜 힘들게 살 것처럼 생겼잖아 어 좀 도와주고 싶다고 저 피마 스택잇있나요 3번째 계속 들고 다니는데 있어 이새끼야 있어 이새끼야 이씨 와 근데 말파템 진짜 졸네 졸네 1개 간다잉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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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한번 붙어볼 이니시를 열는데 지금 뭐하는거야 이들 아 헛담하네 게임 아 야 럼블 잡자 이거 하나 와봐 잭산 뒤치 당한다 새끼들 아 존네 깜깜하네 이니시를 열든지 아니 막든지 잭스 자를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마이파 참고로 존나 세다니 지금이 아니 잭스 올라가는거 자르는건데 이걸 좀 보내줄네 지금 존이야 라바돈 남은거는 존이야 라바돈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아 아 이거 좀 힐 나는게 해결사 가지 않는 이상 나 럼블 럼블럴 럼블 아 엘리스 그거지 고치랑 그거지 스왑이지 럼블럴 아 아 진짜 몰랐겠냐 아니 탈론 아니 탈론 또 리키면 안돼요 게임 리키면 안 진다니까 나 오늘 진짜 20게임 가야 된다니까 오늘 최소 P3 정도 찍어줘야되는데 아 용 또 줘 또 줘 나이스 샷 말파 좀맞고 뒤쪽끌 말파 좀나 세긴 좀나 세다잉 말파 붕에 대영상하면 날거 같은데 리진 야 이러면 안돼 이거 아 또 신거 같다 이거 한타 죽발린거 같다 좋겠다 마이파에 분류의 궁 나올거 같은데 아 각은 안나와 6키로 먹었냐 이거면 되긴 했는데 음 음 탑실수 아 한손이 샤인텔도 어서와라 한손이 샤인텔아 혹시 두모님이 모텔같은거 하시니 샤인텔이 모텔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아 혹시나 모텔하시나 해가지고 아 재미스러운 말 아니야 재미스러운 말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거야 군산에만 해도 샤인텔 있을걸? 나 몇번 본거 같은데 한쪽도 있는거 같은데 아니 무슨 무슨 패드립을 해요 내가 애기도 이상해 뭘 공하는거 요즘 뭐 말을 못하겠어 숙박업이 어떻게보면은 얘 무에서 U를 창조하는거지 진짜로 아 무에서 U는 아니다 초반 건물 들어가는게 엄청 크니까 U에서 U를 창조하는건데 아 땡큐 형 왜이렇게 어그로 끌어 요즘 땡큐 형이 나이 많던가 죽던가 이거 럼블 구한번 깔리려면 게임 끝나는건디 이니시 열 수 있는거 누구이냐 우리 들어보니까 쟤는 말파이트도 있고 한데 누구있어 우리 엘리스 생이네 나도 이니시 상황봐서 나도 이니시 걸 수 있긴하겠다 군산에 진짜 샤인텔 있지? 있다니까 내가 구락하는게 아니라 군산 샤인텔 어? 왜 없냐 어디있지? 아 있는데 아 어딘가에 있어 전라도권에 있어 익산일지도 몰라 내가 익산이나 전주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익산, 전주, 군산 셋 중에 한군데 있어 내가 많이 갔어 진짜 많이 갔어 한판 열릴거 같은데 여기서 말파이트도 씹어 광역군각인데 보니시 에이팅 누구 되냐 아니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질거 같은데 쟤네 스킬 하나 빼주고 시작해야 될거 같은데 탈론이 어떻게 잘 됐냐 탈론 뒤져냐 빼라 이거 무조건 저 이거 탈론 탈론 어디서 무조건 저 이거 아 탈론이 너무 무슬몬해 아 내가 존냐만 있었어도 둘 셋 잡았다 아니다 내가 존냐만 있었어도 트리플킬은 했겠다 바로는 안나갈걸? 아니 지금 말파랑 그부한테 굽쓰면 진짜 좋아 쟤네가 지금 완전히 훅을 잡혔단 말이야 이게 약해 지금 다음편 라바도 아 니들 개씹소름이네 가갑탄켄치한테 큐날리다 뒤지고 자빠졌네 와 야 좀 이길건 이기자 아 아 진짜 소름기네 아 이길수있는게임은 이겨야지 무슨 가갑이 큐날리다 뒤지고 자빠졌네 하 아 아 아이 그래도 지금 플레이이 2수정도 안되나 지금 도티한 골든가 자 테론이다이 자 테론이다이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아 ㅈ 된거 같은데 이거 난 살아간다 이 개새끼야 똑같은 새끼야 아아 골로 갈뻔 어휴 저거 자르면 우리가 가져가는데 저거 자르면은 근데 내가 잡지 못했을거다 잭스템 지금 봐라 나 잡긴 좀 힘들었을거 같고 나 한탈 때 궁이 없는데 다 잘랐냐? 방클리어가지고 애들 농치다 존나 뛰어오는데 소름 십소름 소름 십소름이고요 근데 먹었다 이 새끼들아 졸도 죽였다 졸도 죽였다 용 가자 용 우리야 이기잖아 말 씨벌람 더럽게 안들어오어 진짜로 아 이긴다니까 한타 무조건 이겨 아 이거 끌려다니는 게임이 아닌데 지금 아 이거 끌려다니는 게임이 아닌데 지금 꼭 뱅뱅고 카차이 왜 울다네 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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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그지 잭스가 존나 크면 힘들어 진짜로 조합 자체가 이기기 보다는 한개가 힘드네 어휴 이게 좀 아니었냐 아 리즈는 지금 무슬 몰에다가 엘리스도 지구 완전히 지금 우거템에다가 미콘은 솔직히 잘 깔았다 뭔 소리야 3인공이었는데 의자로 전랭 깔았는데 지금 딜러가 내가 보기엔 탈론이랑 이즈밖에 없는데 거의 내가 보기엔 엘리스랑 유신이 없는 수준이야 지금 딜랭 보면 알아 이거 딜랭 보든지 딜랭 보든지 딜랭 보든지 엘리스랑 유신이 아무것도 안했다니까 딜랭 보든지 깡패 형님 또 열려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든지 이랬잖아 무조건 까지 말라니까 무조건 까지 말고 좀 보라니까 뚫었다니까 아 진짜 무스모였다니까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안했어 리신 엘리스는 아 리신 엘리스는 리신 엘리스는 그냥 질려고 한 수준? 거의 아 진짜 탈론도 개못한거야 이정도면 진짜로 응? 아 이건 진짜 좀 심했어 이건 내가 무조건 이겼어야 된다니까 엘리스는 내가 보기엔 피읍셔틀이었다니까 진짜로 피읍셔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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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